안녕하세요 유니스크루입니다.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새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. 울릉도 국내산 명이나물 쩔임은 1kg 포장으로 제공되며 순한 맛과 매운맛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울릉도에서 자란 신선한 명이나물을 엄선하여 만들어졌습니다. 순한 맛 버전은 부드럽고 가벼운 맛으로 고춧가루나 강한 양념이 사용되지 않아 입맛이 민감하거나 매운 음식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. 순한 맛으로 조리되어 있어 상큼하고 아삭한 식감과 명이나물의 풍부한 영양소를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. 매운맛 버전은 풍부한 고춧가루와 양념으로 조리되어 있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. 명이나물의 신선한 맛과 함께 향신료의 풍미와 매운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강렬한 매운맛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매운맛 버전을 추천합니다. 울릉도 국내산 명이나물 절임은 영양가가 높고 다양한 비타민, 미네랄,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좋습니다. 운홍약으로 재배된 울릉도 명이나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맛을 제공합니다. 이 제품은 한국의 전통적인 명이나물을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포장되었습니다. 다양한 요리나 밑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밥과 함께 먹거나 국물 요리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. 울릉도 국내산 명이나물 절임은 울릉도에 풍부한 자연과 정성이 담긴 제품으로 신선하고 맛있는 명이나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즐거운 식사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 건강 적립금 할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